매일 매일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, 누구나 같죠?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할 때 맛있는 간식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울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쁨과 다이어트, 맛있는 간식 모두 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쁨을 지켜주는 맛있는 간식 고단백 ABC 예쁘니깡이 있습니다 와, 맞아요 이 장면 속에 등장한 핑크색 과자 봉지 바로 유니콘 푸드의 예쁜 이깡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뻐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? 노밀가루, 노슈거, 글루텐 프리예요 사과, 비트, 당근이 들어간 ABC 주스가 과자로 재탄생했고요 건강한 곡물 현미와 콩 단백질이 들어가 더 건강한 식물성 고단백 과자입니다 게다가 맛은 더 향근, 상큼, 고소하고요 제가 지금 먹어볼게요 와, 맛있겠다 자, 이렇게 예쁜 핑크색 과자가 예쁘니깡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천연 딸기향이 상큼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고소한 고단백 과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상큼 달콤해요 와, 여러분 다이어트의 최대 적 바로 밀가루와 설탕인 거 아시죠? 예쁜 이깡에는 밀가루, 설탕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밀가루 대신 건강한 우리 국물인 현미와 그리고 콩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노슈거예요 설탕이 한 톨도 안 들어가고 대신 프락토올리고단과 스테비아로 건강한 단맛을 냈습니다 또한 ABC 주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세요?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아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ABC 주스 애플, 비트, 캐롯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ABC 주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각종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하죠 게다가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아서 ABC 주스 많이들 드실 텐데요 사과, 비트, 당근에 들어간 풍부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예쁜 이깡으로 섭취해보세요 이 한 봉지의 식이섬유가 무려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 4g은 고구마 1개, 사과 1개 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또 운동하면서 예쁜 이깡으로 관리해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출출해질 때 갑자기 밀려오는 간식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예쁜 이깡으로 달래볼 수 있습니다 예쁜 이깡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실 수 있고요 이 한 봉지에 단백질이 무려 8g이나 들어있어요 달걀 2개, 우유 1컵의 분량인데요 이렇게 간식을 먹어도 몸이 가벼움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운동하면서 드실 간식이 필요하다면 예쁜 이깡 하세요 우리의 예쁨과 건강함, 또 맛있는 간식을 채워줄 예쁜 이깡 이제 일일일 예쁘니까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